2주로 걸거면 우리 인연 끊자 아버지 먹고 가켜 아버지 친절한 아버지 너무 친절해 정말로 해볼래 아 잘한다니까 두 번만 해 두 번만 해 어떻게 하냐고 해 내가 뭔지 아는 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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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 안 따지네 안 따지네 이렇게 해갑니다 다시, 이거 한번 다 주세요 시작! 아이고, 더운데 어떠한 왕쑥가게 섬을 흔데 타르장이 잘 나왔어 아이고, 이제 막 좋다 막 좋아치므로 뭐 아줌면 별게 다 봐줘 이래 아줍다 이래 아줍다 이래 그거 놔둬 아줍다 이래 씌우는 중 이래 아줍다 놀다 가, 놀다 가 온 지 매 오래 오래 놀다 가 이래 어떤 썰어는 중 하나 도와치고 배도 헌하게 봐주고 추간보가지고 이래 아줍다 다 봐주는 디디 오늘 저번에 일해도 아줍다 아이고, 맨날 당기던 니디 이래 아줍다 그냥 파도라도 그렇게 생각해 네, 가십쇼 아이고, 성님 어떤 병원 니디 이래 와줍때도 그 끝인 걸로 끝이나 놔서다 이래 그거 놔둔 이래 아줍다 아이고, 남날 좀 뎍요 꺼둔 이래 와서 꺼둔 이래 멀리 붙어 우리 아줍 안 왔냐면 걸어오는 거 아니야? 아이고, 막 죽는 게 아이고, 조심히 하자 이래 이래 타래장에 어떤 멀든지 죽어놨을까? 아이고, 시원하다 얘도 서운하게 빠지고 오늘 저머랑 아장 놀다 마게야 오늘 저머랑 가을 넘으면 할머니 죽어서 사줘? 아니, 죽지랑 맞서게 죽으면 안 돼요 오래오래 살고 백세 살까 했고 백세 오래오래 살고 방송국에서도 벤지에서 사올까 백년이 안 남아있지 백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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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, 아까 연습하실 때 말씀 되게 잘하시던데 따로 준비하고 오신 거예요? 아니예요 옛날부터 벤지에서 말을 잘했어요 이젠 일곱으로 말 못하는데 뭐 그래서 벤지에서 현덕성이 주십 주십 다 난 우린 이거 제 것이 이런 영광이 어디서 어떻게 해?